여기 보면은 모기 하나 물렸는데 와 삽목이 엄청 많이 간지럽습니다. 모기약 진짜 멋진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멜라루카에서 나오는 이게 멜라젤 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멜라젤 토피컬방 이게 메이드 인 USA 입니다. 이거 모기 물렸을때 바르면 완전 직빵이거든요.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하나에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번 써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모기 물렸을때 바르면 바로 낫습니다. 최고입니다. 모기 물렸을때 바르는 원래 약이 없잖아요. 이거 바르시면 바로 낫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볼께요. 요거 한번 열어볼께요. 자 이게 오래 여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정도만 찍어 발라도 싹 목이 진짜 아물리네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사람 다 알거라에요. 효과 직빵입니다. 꼭 이거 한 몇개 붙이 피치 해놓고 여름에 한번 써보십시오. 진짜 조심합니다. 이것도 아까 풀도 올랐는데 풀도 올랐는데도 다시 닫고 큰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좀 화냐고. 지금 저건 바라지.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